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요즘에 배달음식을 또 자주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외식 위주로 한 것 같아서 갑자기 집밥이 엄청 먹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만든 민지표 집밥입니다. 밥도둑 3종 세트인 계란말이, 그 다음에 분홍소시지, 스팸, 그 다음에 여기는 겉절이구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국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삼겹 된장찌개 끓여왔습니다. 밥은 이렇게 나름 한 공기입니다. 제 얼굴보다도 훨씬 큰데, 나름 한 공기.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음료는 섬유입니다. 얼음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깜빡한 게 케첩을 안 사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간을 하기는 해가지고 싱겁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끓였는데, 잘했는데. 짜란. Mountains. 나는 이렇게 라면이 먹어도 맛있게. 딸기맛 też는 좋Kn quién 지금 가 gaan. 이렇게 1961년쯤 되게 맛있다. 어묵 그 어딘가 시골 할머니가 끓여준 그 맛이에요 약간 좀 삼삼한게 오히려 자극적이잖아 좋다 잘했는데? 깨랑머리 깨랑머리 아 깨랑머리 음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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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통 스포 잘 먹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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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건 한입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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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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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 아직 맛있어 누가 보셨나요? 너무 맛있어 이따의 갈비에 양념이 들어가서 êu 구독 moins 좋아요! 스위치들 동해 아이스크림 참자마자 나는 아이스크림 путеше전에는 실패 Shakespeare의 zat 아삭이네요 어쨌든 싱싱하지 마세요 내장은 모두 최비가 더 차지한 것 같아요 어쩔만만 좀 넣어서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싶어요 한입까지? 맛은 없어서 잘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것 인사할게요 revolt기 엄청 맛있구 맛있130 배가 마시멜로 와 이번엔 닭다리 타임 맛있게 익었니깐 다음날은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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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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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한입에 남은 위주로 면을 가득 찬양을 받는다. 많이 바삭하게 먹었다. 양이 많아서 주먹밥을 못하는게 좋겠는데 약간의 피곤에 여전히 먹는 것 같아서 비닐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치즈는 이 상자의 내 입 건 확실하게 먹고싶어요 핫도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한 맛은 꺼내줄 치즈는 hubo 맛은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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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호로록 맥주 낙지 젤리 홍고구마 포도룩 소금 소금 잘 먹으러 왔어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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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음 마지막에 진짜 근데 네 오늘은 이렇게 집밥 먹방을 해봤는데요 다들 가장 좋아하는 집반찬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만들었던 거 다 너무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약간 집밥 느낌으로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역시 박도둑 박도둑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는 더 맛있는 먹방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